저희 빅스타가 컴백 기념으로 누구보다 우리 멤버들이 서로 서로와 꾸비를 했잖아요. 서로에게 힘을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죠. 지금 아직 뭔지는 잘 모르지만 모아서 누군가의 눈을 가리고 먹여주는 거죠. 이거 자리만 1,2,3,4,5만 정하면 돼요. 가로를 하면 돼요. 아 이게 막 즐겨먹는 거예요. 아 이거는 밤에 진짜 즐겨먹어요. 아니 이거 진짜. 자 갑니다. 어떡해. 아 괜찮아 괜찮아. 다 먹어요 다.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다. 빨리 일단 넣어요. 먹는 거라니까. 오 대박. 오케이 씹었다 씹었다 씹었다. 그거 안에 거 먹어. 어떡해. 맛있어? 네. 응. 먼저 할 것 같아요? 알지 이게 맛있게. 맛있겠다. 기대했던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맞혔다. 그럼 정답은? 이거 햄 아니야? 햄이요? 땡. 한 번 더. 한 번 더. 만두. 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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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반응이 났는지. 좀 기대가 되는데. 살짝 눈 뜬 것 같아. 안 떴어요. 근데 이거 솔직히 이거는 그냥 뭐. 역대급이다. 형 신박이야. 와 이거 진짜. 아. 들어와요? 아. 어떡해 야 이거 진짜 역대급이야. 아 무서워. 어 진짜. 자. 손가락이야. 그리고. 빨리 빨리 씹어야 돼. 그렇지. 진짜 통 하는 거 아니야? 눈 뜨지마 눈 뜨지마. 자 정답은? 아니 정답은? 화장품 아니야? 화장품. 아니 정답 정답 말하세요. 화장품. 아니. 립밤. 탱탱탱. 우와 지금. 아 맞췄어 준비한 거는 이거 음료로 되게 많이 했잖아요 과연 눈 감고 먹으면 어떤 느낌이 날지 이건 실험해보겠습니다 까끔만 까끔만 어 뭐야? 아 이거? 뭐야 이거 뭔데? 뭐야 이거? 헐! 아 잠깐만 이거 받은 뭐야? 뭐야? 주대 씨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뭐요? 이게 비쥬얼은 이게 갑이다 내가 맛있게 눈 감고 내가 맛있게 내가 맛있게 눈 감고 양심적으로 해가 맛있게 마셔라 마셔라 지금 와 근데 이거 뭔데? 아까 환연산에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뭔데 이거 제발 나 통하기 싫어 통할 것 같다니까? 뭐야 근데 으 으 우리 최근에 본 영상 중에 으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으 어떻게 이거 뭔데 이거? 뭔지 맞춰보세요 이게 뭐야 진짜 최근에 제가 말했던 말했던 동물 오 대박 뭔 거 같아요? 맛을 느끼고 야 이거 그거 아니야? 진짜 뭔가요 나 진짜 토할 뻔했어 진짜 토할 뻔했어 진짜 토할 뻔했어 야 맛이 나? 맛이 안나요 아 진짜 토할 뻔했다 진짜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한번 만져볼게요 손 놔도 돼요? 그런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컵일 뿐이에요 컵일 뿐입니다 만져서 소용없습니다 한번 더 마실래요? 아니 아니 첫 글자 한번만 다 이거 이름이지 못 맞추지 그냥 못 맞췄어요 그냥 포기해요 그냥 봐요 하나 둘 셋 뭐야 이게 하진씨라고 하는데 그 음료 얘가 무서운 게 음료수인데 음료수를 빼고 물을 담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단맛 안 나게 대박이다 아 성공 하진씨가 몸에 좋죠 지금 지금 유일하게 제가 이긴 거네요 제가 못 맞추게 와 여러분 비주얼 보세요 비주얼 비주얼은 진짜 대박이다 자 이제 저 차례인가요? 나는 진짜 개구리 아닌 줄 알았어 나도 네 아무튼 빅스타에 오늘 죄송해요 이게 무슨 코너죠? 네한씨? 수고했다 빅스타 너희에게 먹여주마 네 수고했다 빅스타 너희에게 먹여주마 여기까지고요 네 어쨌든 실패한 사람은 우리 풀독 하나네요 아 그러네요 못 맞췄잖아요 아니 바질 바질씨를 누가 어떻게 맞춰요? 바질씨를 난 처음 봤어요 아무튼 저희는 네 2탄을 기대해주세요 2탄은 더 2탄은 아마 더 희도히 해질 것 같습니다 더 무지막지한 친구로 네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다 빅스타 너희에게 먹여주마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레안이가 먹는 아삭과 그 안에 어떤 젤리의 콜라보 그 안에 어떤 젤리의 콜라보 자 아 아 한 번에 넣어야 돼요 아 오오오오오 에이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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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제 얼음이 눈을 감고 이제 몸에 배거나 그리고 나으면 뜨겁다 그 느낌이야 지금 엄청 뜨거운 거라고 조심하라고 하고 몸에 뜨거운 거라고 이렇게 뜨겁다 뜨겁다 뜨겁습니다 잘할게요 뜨겁다 겁나 뜨거워 겁나 뜨거워 오오 뜨거울 것 같아 으음 음 음 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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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 얼음 정답 얼음 땡동댕 죄송해요 제가 검색 실수 하늘 플레이 즐거움떠 오오 음악 노래 노래 음악